나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작은 하트 만들어도 되고 중간 하트, 큰 하트 상관없어요. 작은 하트로 가볼게요. 어르신들이 이거 다 하시거든요. 사랑해, 사랑해 역사 한번 가볼게요. 시작!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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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는,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자,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데요, 여러분? 친구야 말고 옆사람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. 옆사람 이름 한번 물어보세요. 말 놔둬요. 다 친구여요. 말 놔도 돼요. 다 친구여요. 맞죠. 그래서 여러분들,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소수의 이전이 있을 때는요. 한 분씩 돌아오면서 이름을 넣어서, 성함을 넣어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. 어르신들은 사실 이름을 그릴 때가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름을 한 분씩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자, 옆사람 이름 넣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사랑을 가르치면서 시작! 시작! 노후야, 나는 너를 사랑해 노후야,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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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 잘 하셨어요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어르신들하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사랑해 아니면 이런 식으로 L.O.V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세요. 아시겠죠? 네. 자, 한 번 더 갈게요. 자, 이번에는 친구야거든요.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친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. 준비! 시작! 친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L.O.V로 갈게요. L.O.V로 갈게요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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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잘 하셨어요. 자, 이번에도 여러분, 우리 치매 예방에 좋은 바꿔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어요? 엄지랑? 엄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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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배우셨잖아요. 엄지와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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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. 바꿔 한 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바꿔시죠.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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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러분 되게 잘하시네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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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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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지랑 뭐였어요? 새끼였죠 바꿔 하면 어떻게?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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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랑 검지 조금 어려워요 검지랑 중지 바꿔 하면 근데 생각해보면 검지는 계속 서있어요 펴져있어요 바꿔! 난리 났어요 바꿔! 네 입이... 근데 입이 왜 두려워 내 입이 돌아가는거야 바꿔! 바꿔! 잘하신다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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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첫번째 시리즈 좋아요 엄지랑 검지 두번째는? 엄지랑 생기 세번째는? 이렇게 부위 엄지랑 검지랑 중지 부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시리즈 또 있어요 더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더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제발 이거부터 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